브리핑을 시작할게! 집중해줘! 수고해준 덕분에 탐사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됐어 역시 대단해!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과찬이야 계속 이런 식으로 수고해줬으면 해 아, 그건 그렇고 말인데 지난번에 내가 한 말은 생각해봤어? 검은양 팀이 아니라 다른 정의팀으로 인사이동하는 거 말이야 내 대답은 변하지 않아 나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검은양 팀의 리더야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이제부터 외부 차원 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검은양 팀이 아닌 정의 클로저 팀이 정규 탐사팀으로 배치될 거야 한마디로 너나 검은양 팀은 지금 얼마나 위험하지 않은지 시험하기 위한 실험체에 불과한 셈이지 그러니까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의팀으로 이동하도록 해 그러는 편이 네 재능을 더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너와 내가 힘을 합치면 어른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좀 더 시간을 줄 테니 잘 생각해보라고 탐사는 똑바로 하고 있는 거겠지 알겠지? anned